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잇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뤘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비된의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원리스 비전홀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게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일 설교할 때 정말 즐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중환 정말 즐거웠습니까?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아마 답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한중환 동안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나서자마자 여러분 앞에 즐거움을 빼앗아 하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이 쫙 놓여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사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때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시험 왔을 때 강단의 흐름을 타야 돼요 강단의 흐름을 타고 계신 분들은 속지 않지요 바로 설교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대처를 하죠 대처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설교를 다 외웁니까? 외우지 마세요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지납니다 하나 마세요 딱 하나면 오늘부터 주일 설교 제목만 외우세요 주일 설교 제목만 여러분 교회 딱 오자마자 혼자서 열 분을 외우세요 열 분을 묵상하자 열 분을 그냥 읽어보세요 열 분 열 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합니다 이걸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임하겠구나 이런 적용하면서 그걸 일주일 내내 잊어보지 말고 다음 주 설교 들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합니다 그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내용 속에 있는 거 다 응답하세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뻄은 이 기뻄이란 것은 대문자로 표현해야 된다 대문자로 그런 삶이다 그리스 교수는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는 그 중심이 기뻄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기뻄 영어에서 대문자는요 주목할 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문자예요 중요성을 나타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뻄이에요 이 기뻄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 수준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한 기뻄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가지고 살았거든 뭐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렵습니까 집에서 쫓겨놔야 돼 직장 잃어 살인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 잡히면 죽어 갇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들이 똘똘 뭉켜서 이 복음을 전 로마를 장악할 정도로 확산시켰던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겼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환경 상황 다 뛰어넘어서 결단 꼭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아멘 한국 사람은 슬픔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DNA가 그래요 유교 사상에 의해서 불교 사상에서 웃는 거 없어요 기뻄 감격 요즘 시세들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배경들이 다 기뻄이 없어요 이빨 내리고 웃으면 좀 천박스러워 그리고 웃지도 못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유교 전통문화에 잡혀가지고 대한민국 살아온 지금까지 조선 민족 속에 엄청난 이 사단의 역사는 못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질 그 문화 속에서 못 빠져나와 딱 사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척도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참 기쁨의 삶을 사느냐 즐기면서 사느냐 슬프고 괴로워하며 사느냐 영계 모든 성도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보험의 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의 물처럼 졸졸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날려가라 폭포수처럼 그렇게 넘치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실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메마른 삶을 살아요 드라이한 날 허덕거리면서 넉 목마르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하루도 안가 은혜 받은 것은 싹 다 잊어버리고 내 가슴속에 미운 마음 상처받은 것 원수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평생 안 잊어버려 내가 받은 상처 날 자동이 상하겠던 것 내게 아픔을 주었던 것 그러니 어떻게 해요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지요 마음의 미운 암덩어리가 원수라는 암덩어리가 딱 박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겠어요 늘 한 매치 모습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환경 상관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을 한번 살아보세요 기쁨이 즐거운 믿는가 우리 아내하고 살아보세요 냉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보금은 다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 문제와 사건을 다 환경 다 넘어서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24대에 바랍니다 기쁨 즐거움이 너 가슴 속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영역 간에 건강해요 행복해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저 인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금을 자꾸 들여 채질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25시의 기쁨 여러분 인생 작품을 만드는 영원한 응답 이런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죄보다 더욱 큰 은혜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낸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의 삶 속에 죄와 죽음의 문제가 발생된 근원적인 출발점 이 출발점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 한 사람 최초 인간의 아담을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 아담이란 말의 개브리말로 붉은 흙, 붉은 먼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이 자체 아담 자체의 고유명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이 첫 사람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망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 삭제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것만 보면 죽는다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사망, 죽음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실패하고 아픔과 불행이 왔어요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죄값이 계속 증가되었어요 이것을 신학용으로 죄의 증가라고 합니다 죄의 증가 자,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증가된 죄가 죄를 뭐라 그래요? 원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고백하도록 잘 정리해놓은 책이 있는데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교리적인 질문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해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 가운데 16번째 문답이 원죄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질문은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을 위한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성료법으로는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보통 성료법은 무슨 뜻인가? 남자의 죄를 받은 후손들은 싹 다 범죄한 아담의 우손 모든 남자의 우손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원죄의 죄의 뿌리, 죄의 씨앗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죄인인 것이 뭐냐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네 죄의 씨앗 사과 사과씨에서는 배가 나올 수 없잖아요 사과씨에는 사과가 나와야지 배가 나올 수 없어요 죄의 씨앗을 가지고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딱은 도사라도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다 죄인이에요 싹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싹 다 죄인이에요 원죄는요 죄의 보편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간이 아담의 이 원죄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죄짓는 성품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아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막 울면서 태어나요 웃음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울수록 더 건강한 놈이라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맞으면 와우 울어요 이제 조금 이빨이 생기기 시작하면 젖을 빨면 꽉 물을 버려요 젖이 빨리 안 나오면 성질이 급한 놈들은 어물이 아프게 해요 뒤에 이제 동생이 또 태어났다 바로 차버려요 어디서 병원 벌었습니까 그 죄성을 가지고 타고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 짓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죄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이를 먹을수록 표출이 자꾸 되어 가지요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이 죄의 결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죽는다는 말은 죄의 결과예요 원죄는 아무리 부인해도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죄는 불신자들은요 이런 원죄에 대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왜 아담이 지은 적값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나는 아직도 못하는데 반문을 하지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대표성 원리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죠 대표성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참고 옛날에 미국과 소련 대립한 냉전시대가 다시 올 것처럼 세계 언론이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누구 야망 때문에 왔어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푸틴 이 친구는 지금요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한 사람이 야망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세계 전역을 불안하게 만들어 보여요 한 사람의 대표성 원리에 말합니다 지금 히틀러 한 사람이 유럽에서 살고 있는 1천만 유대인들을 싹 다 깎아서 죽여요 600만이지만 실제로 1천만이 히틀러 개인 속에 유대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미움입니다 이거 하나가 이렇게 인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분 김일성 보세요 김일성 한 사람이 공상주의 사상가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이걸 다 이어받으니까 70년 넘도록 지금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생지옥에서 살고 있잖아요 생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생명 걸고 탈북하겠어요 우리 탈북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계속 지금 전도되는 분이 탈북자들이에요 탈북 전문교회에서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막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부로 제일 많이 죽었어요 110명인가 어제부로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율이 제일 많아요 1위야 1위 드디어 1위야 1위 할 게 없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감염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예방도 하고 백신도 맞고 엄청 마스크도 팍팍 쓰면서 애를 서는데도 돌팍 감염은 원치 않는데 나 정말 원치 않는데 감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감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첫째 아담 범죄도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이 바이러스처럼 실제로 우리 역량을 미쳐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원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여기에서 이 저주에서 이 원제에서 이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해결책을 찾지는 못해요 해결책이 있는데 이 해결책이 일단 사실 관심을 안 가져요 대표성의 원리는요 원제의 교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의 굴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여기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13절보십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로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적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도파울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 이들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가 발견되어졌다 아 이거 죄구나 죄라는 사실을 아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알견되어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한 것이다 율법이 그렇다면 인간은 죄 문제를 지닌 채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바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창세 3장 15절이에요 범죄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 14절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여기서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모형은 예표 즉 아담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대표로 왔다 아담 때문에 죄와 죽임이 왔으니까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가 와서 다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다 살려는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여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대표성 원리에요 여러분 따위가 골리아 따위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고 골리아스는 부레스의 대표에요 대표로 싸워가지고 따위에서 이기니까 부레스는 싹 다 노예에요 노예 포로로 다 잡힌 거 다 죽인 거예요 똑같은 대표 원리에요 아담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아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대표성 원리를 따라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도다 완전 하나님이시고 완전 인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100%가 되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90% 하나님이고 10% 인간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100% 인간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더 가까워 빼면 이단이에요 100% 하나님 어떻게 신선지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어떻게 안상우가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가보세요 주 하나님 지어주신 모든 세계 아니에요 안상우님 지어주신 모든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합니다 안상우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우님의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냐고요 이만희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형상 앞에 놓고 절하는 박사님 학자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귀에 들리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웃고 다녀야 돼요 1병에 즐거워야 돼요 아멘 인성과 신성 100% 그 갖춰야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죄에 빠진 우리에게 살리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놀라운 은혜의 바울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겁니다 죄에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런 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순종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 사실을 강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절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은혜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여러분 서양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놀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약적 실현을 하는 CVDIP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넘치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이제는 어인이 되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두고 은혜 은사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12절로 21절 사이에 이 용어가 열 번이나 사용되는데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특징이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로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넘쳤느니라 17절라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20절로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뭐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럼 뭐 안 죽을 만큼 그렇게 하나 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도록 건강도 넘치도록 삶도 넘치도록 아멘 넘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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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고 누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매일 그러고 있어요 이걸 못 누리게 해서 다들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왕노릇하는 예털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도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나를 장하고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야도 예털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에게 왕노릇하는 새털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새털을 다 갖춰야 돼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거듭났어 완전 새로운 사람이야 알아볼 수가 없어 얼마나 사람이 변했던지 죄가 왕노릇하면 괴롭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면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죄가 왕노릇하면 죄가 여러분 잡고 다니면 계속 갈등하고 주저주저하고 맨날 헷갈리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죄 잡혀있는 사람들 한 발자국도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원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드레스 타이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줬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실 믿고 즐기면 돼요 아멘 그럼 된다니까 아이고 그래 이렇게 이래도 괜찮다니까 양심은 고와가지고 그거는 개뿔 같은 양심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양심 아이고 제가 죄송해 뭘 죄송해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는데 아멘 내가 한번 이야기 안 합니까 기독교인이 다 이뤄놓은 감사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을 보면요 좀 뻔뻔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포항제출 원단 스탠레스 깔아라 얼굴에 스탠레스는 녹도 안 쓸어요 이게 깔고 그게 진짜 의리석이다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하고 뭐가 후회되고 뭐가 괴롭고 뭐가 여름을 사로잡아 갑니까 다 이루었다는데 주여 이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하여 주옵사사 그리고 끝내뿐요 무슨 미결상이시요 미결상이 예수님께서 십자상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 믿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었어요 자유 확정시켜줬다니까 확정 그러니까 I'm OK 이거 돼야 됩니다 나 저 쟤는 싫어 나 체질 안 받아 아니 쟤는 나 아직 치유 못 받은 거요 어떤 이상한 놈도 괜찮아 내 놈은 다 녹아져 왜 내가 더 쎄니까 쎄 쪽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 치유받을 사람이거든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거 좀 이상하다고 누가 상대 안 하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끝으로 안 가는 척 하지만 그 사람 부부 주는 게 큰 그릇이라 큰 믿음이라 완전 자유함을 확정하셨습니다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진리를 할 테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종교인들 자유합니까 불교인들 천중교인들 심지어 기독교인들 괴단음에 자유합니까 죄 안 진러 이것도 제가 저것도 제가 매주의 종이 돼가지고 붕사들 마저도 회지하라고 때려잡고 저 어릴 때 가장 말리 부르던 찬송이 천부여 의지 없었어요 손들고 옵니다 주날을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붕의 첫날 첫 시간 언제나 그거 불러요 그걸 시카한 그냥 저의 심을 심어주고 죄 종 더되게 만들고 따라가 단 한 번도 누려라 즐겨라 자유하라 해방됐다 말한 부흥사를 본 적이 없어 이게 사단에다 속임수에 속한 거예요 기독교를 유교 속에 집어넣어 불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윤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희슬시켜버린 기독교 이름이 되면서 확정하셨느니라 자유해방 누림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되면요 편안하지 않으면 엔조이 누림을 못해요 불안해서 떨려서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놀란 은혜 속에서 완전 누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 사단이 계속 루터를 정주했습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너 같은 게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느냐 너 이제 짚고 이제 짚고 이제 짚고 이제 짚었는데 어째 너가 종교개혁을 한단 말이냐 이 금방진 놈아 자꾸 정주의식을 심으셨어 그때 마틴 루터가요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맞아 너가 지금 말한 거 다 맞아 내가 짚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법이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믿음관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 the least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 허물이 많다 나 죄인 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넓이는 은혜의 넓이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더욱 넘치는 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삶이 시작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세 때 혈류병을 알아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 수혈을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지에 걸렸어요 그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라이언은요 자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즐겁게 지냈어요 이런 사실이 그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그렇게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전국민이 라이언을 위해서 기도했고 유명인사들이 방문해서 라이언을 찾아와서 격려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화이트는 안타깝게도 5년 좀 더 살고 18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사람들을 더 크게 감동시켰어요 아버지가 죽어하는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어떤 선물 또 줄 수 없음을 용세다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라이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빠가 준 선물을 주지 못해요 아빠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를 믿게 주었고 영생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였어요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선물을 거두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 거리소를 통해서 주어진 영생의 축복을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그 안의 삶을 살았다 죽음 앞에서 감사해서 영생의 선물을 가질게 천국 열쇠를 가질기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우리 연계 성도들 특별히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우리 관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음도 초월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를 넘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걱정 시전 듯이 다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헤븐니 파워를 가지고 24시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사니까 다르지요 달라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주는 것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은혜를 체험합니다 2, 3, 7 나라 5천족 살리는 헤븐니 미션 이 미션을 여러분이 실현해 나가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도와 주옵사사 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현장에서 이의 수양길 바라는 그리스의 정인들이 다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